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센유가 센유입니다. 오늘은 선유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읽어드릴게요. 오늘의 이야기를 주는 이거예요. 어디서든 더 들어가요. 어디서든 더 들어가요. 알죠? 빠르게 하겠습니다. 이즈아엘에 한 팀을 들었어요. 엘리멜 이렇게, 나오미, 그리고 그녀의 his own schonid과 muab에илась.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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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편입니다 내 골이 자매가 내 주인에게 보셨나요? 내 주인에게 관심이 tau de ustedes 내 주인에게 주인의 손님이 이 손님이 graph에서 이번에는 심심하니까 해피인트 전화해볼까? 여보세요 어 네 저 연수인데요 어 창이 형아 해피 형아 해피 형아 아니 나 오늘 못해 왜? 못해? 돈 써야 돼? 아니 어 숙제 해야돼? 어 아 그래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이번에는 도움체인트 보자 네 땡 어 왜? 같이 놀자 어? 같이 놀자 나 오늘 자 나 오늘 누나랑 어디 가기로 했어 지금 누나도 안되겠네 지금 띵띵 러브 누나 누나 안 봤네 안 봤네 안 봤네 안 봤네 안 봤네 안 봤네 아 이래 예 누나 아 누나는 하기 싫다고 했지 뭐야 뭐야 연수야 왜 이렇게 놀라?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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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어 나오미 아 나오미가 어 자기는 배드레임 갈거라고 너네 둘이는 이쪽이 집이니까 집을 고양이 고양이니까 고양이니까 여기 집이라고 했어요 있잖아요 근데 어 생쇠가 귀엽지 않아요? 내가 알기로는 루시 나오미한테 시어머니였어요 어 그러니까 루시의 아들이랑 결혼한 거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근데 다 남편들도 죽고 이렇게 남았어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나오미는 혼자 따라하려고 했는데 둘이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 거 같네요 어 어 레디 세디 고 어 아 레디 세디 고 아 어 팜페이 저 내가 이러도 돼요? 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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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아, 저 까하라고 말했는데 왜 계속 까하라고 하세요? 전혀 까하라고 했어요. 여기는 까하라고 했어요. 알았어요. 조용히 좀 했어요. 저도 이제 알아요. 라, 하다, frabi, invited, 네 아, dat son3D 아이로인, O, tri and leonesia,hehehe. 메이 룩 메이 룩 룩 메롸 했거든요 네 메이 이라고 해서 아닌데요? 아 그래요? 이번에는요 전 진짜 침묵을 하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제대로 말했는데 계속 아 아 혼 게 압가 뻘 메시 셀 셀 메라 아 네 알았어요 펌 미셜 호가 룩 룩 에 뭐요? 에어 침묵하시려고 했어요 에 나 아 미 나미요 나오미 이 이 까 이 까 이 이 까 에 에 하 그 이씨 야 수리 아 아니 아 죄송합니다 코미를 잘 안해봤어요 점점 멀어졌어 좀 이상한 게 계속 인사를 하고 가요 봐봐요 여기 갑자기 없었네요 봐봐 저기 여기까지 보았머데 없어졌어요 띵 얘 두고 볼까 그 이스라엘 맹 퍼스 깨 거트네 가 썸며 다 할래요? 나오미네 룻 세고가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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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번디기 배어져가 다 배어져는 룻게 빠져요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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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후후 또 지진 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저 이쪽에 생재 있나? 역시 생재가 있었어. 아잉 아아 귀여워 아잉 왜 알이 안나오지? 소리가 안뜨리네 노릉도가 사라졌네 소리가 안뜨리네 소리가 안뜨리네 부부완지 고마워지 고마워지 알지 고마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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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까지 다음번에 이걸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바이바이